클래스 내에서 메소드를 정의할 때 self라는 걸 썼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전달값이 두 개면 그 함수를 호출할 때도 전달값이 두 개여야 하는데 클래스의 메소드는 self를 포함해서 전달값이 두 개라고 해도 호출할 때는 self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만 전달했었죠. 이때 self는 객체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메소드를 조금 바꿔볼게요. setTravelMode 메소드의 프린트 부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앞에 self.name이 추가된 건데요. 여기 윗줄은 지워볼게요. 이 코드에서 self.name을 통해서 이 객체의 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출력하는 건데 self는 객체의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b1, b2라는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각각 메소드로 호출해보면 각 객체의 name 멤버 변수를 포함한 출력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을 실행할 때는 self 부분에 b1 객체가 들어가게 되고 아래 문장을 실행할 때는 self 부분에 b2 객체의 자기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리죠?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블랙박스 클래스의 이름을 직접 적고 setTravelMode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달값으로 b1을 넣고 두 번째 전달값으로 20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함수로 호출하는 것처럼 b1은 self로 20은 min으로 들어가게 되죠. 코드를 1번처럼 적거나 2번처럼 적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결국 우리는 블랙박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직접 호출하면서 객체와 전달값을 지정해도 되지만 보다 간편하게 b1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로 호출하되 이미 b1 객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셀프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달값들만 지정해주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할 때 처음 전달값은 반드시 셀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메소드 내에서는 셀프.네임과 같이 셀프.을 이용해서 멤버 변수를 사용합니다.